츄우가 먹기도 못하겠지 츄우가 먹기도 못하겠지 먹기도 못하겠지 먹기도 못하겠지 먹기도 못하겠지 쟤 또 간다 또 먹으러 가네 언니 지금 몇뽀쳐 가는거에요 저거 잘 먹네 아니 저 베리를 어떻게 할거야 근데 많이 먹는 편은 아니고 조금 조금씩 나눠서 먹네 제가 조절을 하는거 같아 강아지가 근데 살이 뽀얀하니 이뻐졌어 어제 샤워를 해서 그런가 언니가 시켰잖아 소영아 소영아 먹어도 먹어도 원래 후기가 지는건가 그래 잘 먹고 잘 싸고 잘 먹고 자기 손사도 안 해갖고 일단은 안 야채는 안 해갖고 소영아 소영아 숙회도 많이 먹었어? 응 세 번 먹었어 세 번? 밤에? 응 근데 왜 하필 너 내 방에 다 싼거야 이 채를 니가 알렛다 너는 뭘 하세요 너는 먹을래요 근데 잘 먹네 살이 안맞아서 안 먹으면 어떡하나 걸어오는것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초롱아 초롱아 먹는데 강아지도 부르지 말라고 하니 옛말이 있어 그치 저거 먹는데 말이시게 그치 보셔야지 이리와 이리와 초롱아 이리와 아니야 얘 앉는게 참 귀엽더만 초롱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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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안녕하세요 야 니가 카메라를 안해 얘가 초롱아 야 진짜 털이 이쁘다 근데 그건 안돼 손 또 가 또 먹으러 가 또 먹으러 가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앉을때 됐는데 거봐 쟤 배가 먹어갖고 이제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응? Giving 능cc 강렬 factual 감사합니다.